아, 왔다 왔다. 어떡해, 어떡해, 어떡해. 또 왔어, 또 왔어. 아이들이 여기 와서 예방치료를 받기 때문에 신경을 쓰게 돼요. 어, 나 왔다. 아, 나 점프야, 나 귀여워. 저기, 점프해서 점프. 이 Spin. 아, 나. 아, 나. 따뜻하고, 또 안정돼 있고, 또 이런 먹이 공간이 혹시 있다면 그 냄새를 맡고 찾아갈 수 있죠. 나생제 운동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고, 인간의 공간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사실 반응이 많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